시작합니다. 동영상을 안찍을래요. 안찍을 수가 없네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이리로 앉아가지고. 자 이게 또 미션이 있어야 되겠죠. 라크랄링은 안 되겠죠. 라크랄링은 아니네. 그쵸? 라크랄링. 사장님께서 모토 돌아가셨어요. 모토 달아야죠. 오늘 아침에 보고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 찍고 있나요? 보고 있나요? 찍고 있나요? 오일 쇽이 가봐. 다른 쇽이 오일 쇽이에요. 완전 부드러워요. 쇽이 뭐냐. 약간 분유느낌? 연유느낌? 연유쇽이라고 했어요. 연유쇼. 그리고 보시면 제자리에서 스펙도 찍어야 돼요. 이르차가 어딨냐고. 이르차가 어딨냐고. 우자. 배달했습니다. 바쁘니까 시작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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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자기가